전실부터 와! 거실 사이즈도 와! 안방 사이즈 와! 정신이 혼미해졌어 이건 또 뭐야? 와! 미쳤다!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한 아파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1호선 주안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도아IC도 정말 가까워서 자차를 이용하실 때에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우리집 바로 뒤 안녕하세요 하마티비 라이언입니다 직구하고 계셨죠?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 한계동 149세대로 이루어진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1층에는 자주식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양방향 넓은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시면 지하 1층과 지하 2층까지 주차장 100%입니다 직구할 때 나마티비 직구할 때 나마티비 직구할 때 나마티비 하마티비 집에 대한 모든 정보 나마티비 우리집을 찾아줘요 나마티비 왕트라스 복층 빌라 나마티비 신축빌라 전원주택 나마티비 자 40평형 포룸 아파트 현장 실내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지금 보실 건데요 아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자꾸 녹화 버튼을 왜 안누르세요? 깜빡했어요 지금 세번째 찍는데 아 힘 빠져요 저 네 힘 빠집니다 네네 전실 굉장히 길어요 전실 되게 길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방금 보셨던 손님도 와 이랬죠 입구부터 여기가 첫번째 와 그렇죠 또 와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신발장 다섯칸 들어가는데요 뒤에도 반칸이나 되는 다섯칸 더 들어가요 음 신발장 넉넉하네요 그렇죠 신발 컬렉터들 다 수납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띠용쇼공에다가 간접 조명까지 싹 들어가있구요 일괄서던 버튼은 여기 들어가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전등이 세개나 들어가요 와 전시대 벌써 전등이 세칸 그렇죠 그만큼 넓다는 뜻이겠죠 여기다 증수납도 하시구요 입구 문은 벌써부터 아치형으로 예뻐요 음 아주 아름다운 입구구요 야 여기는 중문이 필요 없겠다 아 중문은 안 다르셔야 돼요 네 기억자 구조로 약간 복도식으로 되어있구요 우측이 메인 욕실 좌측이 2번 방이거든요 2번부터 들어가시죠 네 자 2번 방 들어왔는데요 아 넓어요 여기 2번 방이야? 네 여기는 사이즈 제일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가 가로폭 2,770 네 세로 길이가 3,270 이에요 아 세로 길이가 3,270 네 우와 크다 훌륭하죠 네 크네요 진짜 벽지는 약간 스카이톤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되게 느낌 좋구요 자 2번 방 보여드렸구요 바로 옆에 있는 메인 욕실 들어가시죠 메인 욕실에 들어왔는데요 오 어마어마하게 폭도 상당하고 길이도 잘 빠졌어요 어 그렇네 네 일단 이게 있으니까 부스 네 샤워보스 웬만한 크기 아니면 잘 안내죠 여기 진짜 건식하고 습식이 정확히 나눠지겠다 맞아요 저희 집도 이랬으면 좋을데 저희 집도 그렇게 안되있어요 그렇죠 네 해바라기 수전 싹 설치되어있구요 벽면은 살짝 테라조무늬로 고급스럽구요 네 슬라이딩장 대형으로 들어가구요 선반까지 있어가지고 수납하실 수 있구요 메인 욕실에서 나오면요 바로 여기 장식장이 있죠 수납 네 여기다가 좀 멋스러운 거 장식하실 수 있고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아래는 잔짐 위에는 보여지는 거 양주 양주 그렇지 양주 네 자 이제 거실을 볼건데요 거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와 두 번째 두 번째 와 두 번째 와 두 번째 와 여기 거실 폭은요 4670이에요 와 진짜 크다 그러니까요 4m 중반이 넘어가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크기죠 딱 봐도 넓어 보이죠 딱 봐도 넓어 보이죠 시스템 에어컨 LG꺼 들어가구요 여기는 근데 전열 교환기가 필요없는게 네 샤시 보잖아요 네 샤시 여구관이 이게 환풍 내게 이걸로 여는 거에요 그렇지 문을 안 열어도 환기시킬 수 있는 전열 교환기가 필요없어 그렇죠 필터 관계 되게 좀 어떻게 하면 귀찮거든 그렇죠 앞에 뚫려 있어요 동강거리가 꽤 돼가지고 많이 넓은거죠 근데 여긴 어차피 지금 여기 3층이거든요 어 맞네 여기는 나갔고 위로 두 개나 맞거든요 두 개밖에 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트월은 오우 그레이로 아주 고급스럽게 해놨죠 오우 되게 네 큼지막한 걸로 딱 3개 넣어놨다 이 넓은 데를 큼지막한 걸로 3개 판때기가 아주 큽니다 판때기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 판때기가 뭐야 하하하하 저렴한 용어도 가끔 써줘야죠 아 그렇지 위에는 우물역천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 높아 보이는 효과 주구요 네 주방도 개방형으로 이렇게 넓습니다 와 주방도 진짜 크다 네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은 그레이로 수퍼콜라 가스레인지 상부짜리 들어가고 후드가 오 큰데요 크네요 네 파세코 후드 큰 걸로 써놨구요 네 환기창 빼놓지 않았구요 여기는 창마다 또 이게 있죠 모든 창에 다 있어요 모든 창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구요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하나 나오구요 음 하나라고 섭섭하셨죠 그렇죠 네 들어가셔야죠 그러면 아 요렇게나 넓은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오 여기다가 냉장고 하나 아 이쪽에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기 아 세탁기 근데 세탁기는 여기다가 안 넣어두시는게 좋아요 아 왜요 어마어마한 또 통배란다가 있어요 아 진짜 네 자 문은 요렇게 되어 있구요 오 양계요 그렇죠 식탁은 여기다 두시면 되겠죠 아 딱 식탁 다리네 딱 있으니깐요 식탁도 6인용 음 6인용 넣어 그렇죠 6인용이면 한 이 정도까지 오죠 여기가 커서 네 6인용 넣어도 남아 아 그렇죠 뭐 식탁은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그렇죠 자 안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면 쭉 깊게 돼 있어요 오 여기가 4번 방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저기가 3번 방이었죠 저기 2번 방이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요 아 여기 3번 방 네 들어가시죠 아까 저기도 컸는데 방이 헷갈려요 다 크니까 여기는 네 방이 진짜 다 크다 그죠 와 어디 하나 버릴 방이 없어요 진짜 싸울 염려가 없습니다 와 여기 사이즈는요 가로폭 2780 세로 길이가 3520입니다 아 진짜 크네요 널찍한 사이즈의 방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또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4번 방 보러 가실게요 4번 방인데요 4번 방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이야 무슨 방이 다 이렇게 크냐 가로 세로 다 2800이에요 아 2800 네 2800이면 오 넉넉히 세질 수 있죠 얘가 여기서 제일 작은 방이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제일 작은 방 작은 방인데 작지 않은 방이죠 이거 2번 방이에요 다 근데 2m 후반 나오니까요 웬만한 2번 방 정도 나오겠죠 이제 마지막 공간 안방을 보시러 갈 건데요 세 번째 와가 나올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궁금하시죠 네 들어가 볼까요 이어서 볼까요 오 그렇죠 야 뭐 이래 방이 안방이 진짜 운동장이에요 와 진짜 크다 그죠 아까 손님도 여기 보고 와 안방 크다고 감탄하셨죠 이거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운동장이에요 여기 붙박이장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는데요 지금 몇 나와요 여기가 가로폭이 3840cm 여기 세로가 4240cm 가로가 12자 이상 나오고 그렇죠 와 세로도 와 진짜 크다 진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아무렇게나 활용하셔도 남아 돌겠죠 여기는 공간이 그냥 아무렇게나도 남아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 여기 베란다도 또 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늘질부터 보고 싶어요 아 그럴게요 멀다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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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방 욕실도 사이즈 괜찮아요 아 이게 이게 보니까는 화장실이 메인은 상당히 크거든요 안방 화장실은 여느 안방 화장실 보다는 조금 큰데 네 이 방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나오면 방이랑 들어가면 살짝 다른 느낌이 있죠 우리 또 이런거는 진실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그냥 딱 방 크기는 진짜 너무 큰데 맞아요 화장실이 약간 안방 화장실만 조금 아쉬워 그래도 뭐 샤워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렇죠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타입인데요 아 그거요 네 레트로 타입 레트로인가요 아니죠 서브웨이 타입 서브웨이가 아니라 서브웨이 미국에서 미국 지하철에 많이 흔들먹는 SUV WA 오케이 안방 요새까지 보셨구요 베란다로 갈건데요 너무 길어 와 진짜 길다 이거 진짜 이어서 한번 봐야될 것 같은데 근데 통베란다도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야 와 어마어마하죠 단성 코트 잘 되어있구요 그리고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에 네 거기다 거기도 수전이 있었죠 네 거기 세탁기 두시지 말고 거기에 아예 통으로 다용도실 냉장고 이렇게 쓰시고 팬트리 같은거 만들어갖고 그렇죠 어 시스템장 해갖고 그렇게 쓰시면 좋고 여기 수전이 있죠 여기다가 딱 워시타워 싹 올리면 되겠죠 야 근데 이게 또 폭도 무진장도 폭도 괜찮아요 네 폭도 어디다 둬도 옆으로 남아 세탁기 두고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식물 그렇죠 키우셔도 되고 여기 창도 있고 여기도 송창으로 되어있고 와 근데 심지어 여기 실외기 있는데도 여기도 공간이 여기도 공간이 상당해요 거기 못 들어가거든 원래 그렇죠 캠핑 짐 같은거 여기다 두시면 딱 좋겠죠 자 이렇게 모든 실내 공간 다 보여드렸는데요 감탄 몇 번 하셨죠? 감탄은 내가 세진 않았는데 큰 와가 한 세 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전실에서 한 번 하고 여기 거실에서 한 번 하고 안방에서 한 번 하고 와 그리고 여기는 그냥 매 공간이 와야 그렇죠 짜잘한 와들 다 그렇게 감탄이 나왔죠 근데 빨리 오셔야 돼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다른 타입도 있으니까 오늘 뭐 다 찍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이거 분양가가 되게 비쌀 것 같긴 한데 네 네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? 4억 1000부터 스타트합니다 4억 1000부터요? 그러면은 이게 가격 대비해서 크기가 크잖아요 그렇죠 나쁘진 않은 거 같아 맞습니다 여기 지금 실평수가 몇 평국 나오죠? 지금 여기가 40평형인데 실평수는 한 30, 한두 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커요 네 커요 분양가 들었는데 대출? 네 입주금 70% 나옵니다 70%? 네 분양가랑 실입주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티비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매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티비의 라이언였습니다 네 저녁 네 judgment 다 1 6 дела 다